그 심리학자가 쓴 책 중에서 이 월요일 아침의 심리학 이 책은요 그 직장인들의 애환과 또 월요병 뭐 이제 이런 것들을 힘들어하는 분들을 위해서 쓴 책인데요 그 책에 보면은 이제 이 직장인의 직업에 관한 관점을 그 세 가지로 분류해서 설명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이제 첫 번째로는 이 직장인의 직업을 영어로 말하면 job 그러니까 이 단순한 생계수단으로 보는 그런 관점이 있고요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로 직장인의 직업을 career 그러니까 이걸 이 경력과정으로 보는 그런 관점이 있고요 그런가 하면 또 세 번째로 직장인의 직업을 calling 그래서 이제 이 소명적인 측면으로 이 직장인의 직업을 보는 관점이 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관점을 가지고 쭉 이제 풀어서 설명하는 그런 내용의 책인데요 이 예일대학교의 에이미 교수팀에서 이 세 가지 관점 이제 자신의 일을 생계수단으로 바라보는 사람 혹은 경력과정으로 바라보는 사람 혹은 소명으로 바라보는 사람 이렇게 세 그룹으로 나누어서 연구를 하다가 보니까 이 세 그룹 중에서 그 세 번째 그룹 그러니까 자기 일을 이거는 소명에 관한 문제다 이건 calling에 관한 문제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다른 두 부류의 사람들보다 훨씬 직장생활이 즐겁고 또 사회의 경제적인 위치 혹은 직장 내에서의 높은 자리 이런 데 더 빨리 오르더라 이런 이제 연구 결과가 있다는 겁니다 왜 이런 세 번째 부류 직장인의 직업을 calling이다 소명의식을 갖고 바라보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즐겁게 그리고 또 이렇게 능률 있게 일을 할 수 있느냐 이거를 분석해 봤더니요 그거는 이 내적 성찰을 통해서 이제 주도적으로 판단하고 주도적으로 의미 부여한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더 동력이 있어서 열정적으로 열심으로 일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제 그런 결과를 내놓았다는 겁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이제 또 다른 연구팀에서도 이 소명의식을 가진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하여 삶에 대하여 훨씬 더 만족하고 또 결과도 또 활력도 뚜렷하게 더 높은 것으로 그렇게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흥미로운 게요 이 세 부류 중에서 이제 그러면 어느 부류가 자기가 하는 일과 그 삶에 대하여 가장 만족하지 못하는가 이걸 조사해 봤더니 직업 혹은 이 직장 생활을 단순히 먹고 사는 데 필요한 돈벌이로 생각하는 그룹의 사람들 그 그룹의 사람들이 자기 삶에 가장 만족감을 느끼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책에서 계속 강조하는 게 이 직업을 또 직장을 그저 잡이나 커리어가 아니라 콜링으로 소명으로 그렇게 여기는 것이 이게 일의 능률도 오르고 또 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든다 최근에 제가 그 짧은 영상 하나를 보다가 이 책이 주장하는 게 이게 진짜 맞는 거구나 그걸 느낀 적이 있는데요 우리 교역자 중에 한 교역자가 저한테 유튜브에 짧은 영상 하나를 건네줘가지고 봤더니 거기에 어떤 할아버지께서 인터뷰를 하시는 겁니다 이분은 평생을 피아노 조율사로 사신 80대 한 중반쯤 되는 어른인데요 이 어른은 고등학교 3학년 때인 19살 때부터 피아노 조율을 하기 시작해가지고 무려 65년 동안을 피아노 조율을 하고 사시니까 거의 한 평생을 피아노 조율하는데 인생을 다 바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분이세요 그런데 80대 중반인 이 어른이 인터뷰를 하는데 얼마나 당당한지 또 당신이 하시는 일에 대하여 얼마나 확신을 갖고 목소리부터가 그냥 자신감이 확신이 묻어나 있는 겁니다 이게 참 보기에 너무 아름다워서 제가 그 영상을 보자마자 또 이 할아버지가 책을 쓰셨다 그래가지고 바로 제가 주문을 해서 그 책을 읽어봤는데요 뭐 그 책에서도 역시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한 이 자신감 당당함 이게 막 묻어 있는 겁니다 그 책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이제 본인을 이렇게 설명하는데 내용 한번 들어보십시오 콘서트 조율사에게는 조율이 곧 연주다 조율하는 동안 나는 연주해 나갈 연주자와 똑같은 기분을 갖는다 성악가는 자기 성대로 고저강력과 음색 음정을 만들어 노래하지만 피아니스트는 피아노라는 성대를 빌려 노래한다 음의 고저강력과 음색의 일부는 조율사가 만들어 놓은 피아노의 성능에 좌우될 수밖에 없다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한 긍지가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이걸 만에 안 알아도 이게 이걸 자기 스스로 내 자신을 못한다면요 아니 뭐 피아니스트가 주인공이지 그럼 수많은 관객을 몰고 오는 피아니스트가 주인공이고 멋진 거지 나야 아무도 없는데 피아노만 만지고 있는 나 같은 게 뭐가 썰모가 있겠냐고 그렇게 자기를 자리매김한다면 이런 당당함이 나올 수 없거든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콘서트에 이 조율사에게는 조율하는 게 연주다 아니 내가 조율을 잘 못하면 그 피아니스트가 어떻게 피아노를 칠 수 있겠냐고 이런 확신을 가지고 당당하게 책을 쭉 피려가는데 그 책에 제가 너무 마음이 좋았던 게요 이분이 피아노 조율사의 길을 걷게 된 게 고등학교 3학년 때 처음으로 시골교회를 나가기 시작했는데 그 시골교회의 풍금을 보고 거기에 도전을 받아가지고 계속 이제 막 마음에 열정이 오르니까요 너무 시골에 가난한 집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 당시로 조율을 가르쳐 주는 데가 없으니까 막 일본에 연락을 해서 일본의 책을 구하고 일본 책을 또 이제 주문해 놓고는 일본어를 배우기 시작하고 여러분 이게 콜링이에요 아무리 어린 나이의 학생이랄지라도 이게 내게 맡겨주는 사명이다 교회에서 시골교회에서 이런 꿈을 연결하게 됐다는 그거를 보면서 제 마음에 너무 좋더라고요 아 이게 교회지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소개해드린 월요일 아침에 심리학이라는 책을 읽으면서도 참 기뻤습니다 왜냐하면 이 책은 목회자가 쓴 게 아니고요 전문 심리학자가 쓴 책입니다 그리고 종교서적이 아니고요 일반 책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일반 심리학자가 직업을 분류할 때 콜링 이 소명식 이게 제일 중요하다 계속 그거를 강조하면서 피력해 가는 거를 보면서 마음이 참 좋았고 또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다 아시지만 이 소명이라는 단어나 콜링이라는 거 이게 다 신앙 용어 아닙니까? 부르심을 받았다 콜링 주어가 누굽니까?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게 콜링이거든요 그런데 일반 심리학자가 바로 이렇게 콜링 영어로 말해서 콜링이지만 중국 말로는 소명 우리말로 부르심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가장 바람직한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걸 보고 참 기뻤는데요 그 책에 보니까 또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흔히 우리는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일을 소명으로 여길 것이라고 짐작한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교수직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어떤 이는 자신의 일을 소명으로 여긴다고 답한 반면에 어떤 교수는 그저 밥벌이에 불과하다고 여긴다 의사들을 예로 들어보자 환자를 짜장면 한 그릇에 비유한 의사가 있다 그는 진료실에서 고요한 인격체를 가진 사람이 아니라 짜장면 한 그릇만큼의 수익을 주는 대상으로만 만나게 된다 그러니 환자의 질문을 성가시게 느끼며 아픈 사람들을 돌보기 위해서가 아니라 단지 돈을 벌기 위해 하얀 가운을 입는다 저는 그 글을 읽으면서 저는 목회자니까요 저는 거기에 나오는 교수 의사 고대목을 목사로 바꿔서 제가 읽은 거 아닙니까 목사로 바꿔서 읽으면서 제가 새삼 느낀 게 원래부터 알고 있었지만 보통 이 목회자를 성직이라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반은 맞고 반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목회 자체가 성직이 아니에요 이 목회를 제가 그저 밥벌이의 수단으로 생각한다면 이건 아주 저급한 직장에 불과한 거 아닙니까 똑같은 의사분이지만 나는 지금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한다고 그렇게 일하시면 그분은 성직자 맞아요 그러나 환자 하나를 의료보험 떼고 짜장면 한 그릇 오네 그거는 아주 저급한 장사치 같은 생각이라는 겁니다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이야 제가 하나님 앞에 사람들이 하는 농담 중 이런 거 있잖아요 다 먹고 살자고 하는데 뭐 꼭 점심 먹으러 가면 그 얘기를 하더라고 보니까 밥 먹으러 가자 먹고 살자고 하는 짓인데 가만히 보니까 우리 교육자들도 그런 농담을 하는데 몇 번 들었거든요 또 더 놀라운 건 저도 그런 농담을 몇 번 했습니다 밥 먹고 하자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인데 이게 내가 농담이라도 하면 안 되는 걸 알았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목회가 이게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이거 비참한 거 아닙니까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듣는 많은 고마운 크리스찬 의사분들이요 저는 여러분이 하시는 그 일이 생명을 살리는 성직이라는 자리매김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콜링이다 여기 우리 어린 초등학교 유치원 아이 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에서 가르치시는 우리 교수님들 우리 모든 선생님들에게 여러분의 아이들을 가르치는 그 강단이 이게 여러분의 소명의 자리 콜링의 자리이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를 제가 왜 이렇게 시작을 하는가 하면요 지금 우리가 예수님의 열두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을 살펴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제 열두 명의 제자 명단이 쭉 열고 되는 본문인데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방금 설명드린 이 소명 이 콜링 차원으로 본문을 바라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가가 또 그런 방식으로 지금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 3장 14절을 세 번 욕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열두를 세우시고 그들을 또한 사도라고 이름하셨다 지금 마가가 뭘 강조하는 겁니까 여기 나와 있는 이 사도는 사전적 의미로 풀이하면 보냄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이거 왜 여기다가 부연을 하겠습니까 보통 우리가 예수님이 세우신 열두 제자를 열두 사도라 그러지 않습니까 사도가 뭐라고요 보냄을 받은 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름을 받은 자가 보냄을 받는 거거든요 이게 콜링입니다 콜링 그래서 저는 오늘 딱 16절 한 절만 가지고 이제 이 말씀을 풀어가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 16절을 읽으면서 이 짧은 한마디 속에 많은 의미들을 제가 찾아내고 참 마음이 기뻤습니다 16절을 보십시오 이 열두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이 16절을 보니까 그게 두 파트로 나누어지네요 전반부가 이 열두를 세우셨으니 이거는 그 콜링 이 소명과 관계되는 말씀 아닙니까 그런가 하면 그 다음 나오는 후반부에 보니까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이 부분은 그 콜링에 응하는 소명의식을 가진 자에게 주시는 주님의 배려 아닙니까 배려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먼저 이제 전반부를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이 열두를 세우셨으니 이 부분을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보통 이제 예수님이 왜 열두명을 뽑으셨지? 왜 열두 제자여야 해? 이런 질문을 한다면 보편적으로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거는 이스라엘 열두 집화를 상징하기 위해서다 예수님은 지금 이 열두명의 제자들과 더불어서 새 이스라엘 새로운 믿음의 공동체를 건설해 가시려는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시는데 그런 맥락에서 이제 이스라엘 열두 집화를 상징하는 열두명의 제자를 주님이 세우셨다 이게 보편적인 설명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이런 일반적인 설명 외에도 여기에 굉장히 많은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을 발견을 하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요 중요한 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새 이스라엘 공동체를 세워 가시되 나는 혼자 다 할 수 있다 나 전지전능하다 난 니들 도움 필요 없다 이게 아니고 그 약하되 약한 열두명의 제자들과 함께 이루어 가시는 그 정신 이게 열두명 안에도 녹아 있는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지금 예수님은 구약의 잠은 27장 17절의 정신이 제자들 안에 흐르기를 원합니다 잠은 27장 17절에 어떤 말씀 있습니까?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왜 열두명이 왜 복수가 왜 함께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어야 되느냐고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섬기고 서로의 약한 걸 보완해가고 서로가 함께 성장하며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그 공동체를 주님이 원하셨다는 거거든요 인간은요 그렇게 지원받은 존재예요 최근에도 쥐를 가지고 실험한 내용 칼럼을 제가 읽은 적이 있는데요 어떻게 실험하느냐 이제 이 실험용 쥐를 두 그룹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한 그룹은 혼자 각각의 독방을 만들어서 혼자 지내도록 그렇게 격리를 하고 그런가 하면은 이제 또 다른 집단은 쥐들이 함께 모여 살도록 이제 그렇게 이제 환경을 조성하고는 모든 쥐들에게 종양세포를 투입했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1년 가까이 지난 한 350일 정도가 지난 다음에 조사를 해보니까 이 동료들과 함께 사는 쥐들에게서는 종양이 거의 감지가 되지 않았는데 격리시켜 놓은 홀로 된 쥐들에게는 무려 30% 이상에게서 종양이 감지가 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이게 점점 점점 격차가 벌어지는데요 이제 한 791 그러니까 2년 가까운 그런 시간이 지난 후에 2년이 더 지났네요 그런 시간이 지난 후에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이렇게 그룹으로 그런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 사는 쥐들과는 달리 이 고립된 쥐들에게서 거대한 종양이 관찰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내용을 다룬 글의 소제목이 근데 잊혀지지가 않아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격리된 쥐는 암에 취약하다 격리된 쥐는 암에 취약하다 여러분 왜 이런 걸 가지고 실험을 할까요? 인간도 마찬가지였기 때문 아닙니까? 여러분 격리된 쥐가 암에 취약하다고 하는 그 메시지가 우리에게 뭘 가르쳐 줍니까?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들을 아주 유능한 제자 한 명 둘 이렇게 뽑으신 게 아니라 그만그만한 제자들을 12명을 뽑아서 철이철이 날카롭게 하듯 왜 그렇게 하셨냐고요? 인간은 그렇게 지원받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에서는요 독불장군이 없습니다 독불장군 아시죠? 무슨 일이든지 자기 생각대로 혼자서 처리하는 사람 신앙생활에는 독불장군이 없습니다 그럼 이런 질문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아니 그렇게 그룹으로 하는 게 그렇게 좋으면 꼭 12명이 아니라 22명을 32명을 뽑으시는 게 낫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생각하는 소그룹은 저는 이런 생각을 혼자 해보는 겁니다 왜 13명이 아니라 왜 22명이 아니라 왜 32명이 아니라 12명인가 12명이라는 이 소그룹의 숫자를 넘어서면 소외감을 생기는 사람 낙오가 되는 사람 그래서 제자 훈련도요 가장 기본적으로 10명에서 12명을 바탕으로 제자 훈련을 1년간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수 믿는 크리스찬이라면 이 소그룹의 중요성을 인식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함께 같이 마음을 나누고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게다가 여기서 한 가지 제가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다가 새삼 놀랐던 게 뭐냐 하면 예수님이 이 12명의 일꾼들을 부르시는데 너무나 다른 사람이에요 어떤 제자는 그저 조용하고 또 차분하게 일하는가 하면 또 어떤 제자는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다 혈질이고 급하고 이런 이질적인 사람들을 모아놓는데요 저는 이 이질적인 요소의 백미가 18절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제가 다르게 표시한 이 두사로만 주목해 보십시오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미 다데오와 가나나인 시몬이며 여기 나오는 가나나인 시몬을 세번역으로 찾아보니까 열혈당원 시몬 이렇게 번역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거 다 아시죠? 예수님 당시의 유대나라는 로마의 속국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열혈당원은 로마에 대하여 극렬하게 저항하며 싸웠던 사람이에요 칼을 품고 다니던 사람이랄 정도예요 이런 극단적인 열혈당원이었던 시몬이 있는데 여기에 반해서 세리마테는 정반대로 로마에 빌붙어 가지고 세금을 걷어 로마에 바치는 일을 하던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야말로 세리마테와 열혈당원 시몬은 상극이에요 상극 제가 이 상극을 국어사전을 찾아봤더니 이렇게 설명합니다 둘 사이에 마음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항상 충돌함 아니 예수님은 너무 잔인하신 거 아닙니까? 한 200명 뽑는데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이 있다면 내가 이해를 해요 눈만 뜨면 서로 소그룹으로 환경이 좋은 12명 안에 그래서 우리가 제작훈련할 때 다락방할 때 정치 얘기 절대 안 하잖아요 그러면 상극이 되니까 사사건건 충돌하게 되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왜 이런 상극을 묶어 두셨을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그 공동체는 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질적인 정말 원수 같은 생각이 모든 게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용납하고 서로 품어주면서 서로 조화를 이루어 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라는 걸 강조하고 싶은 거 아니겠습니까? 최근에 제가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어느 분하고 대화를 하는데요 이 이데올로기가 위험한 거는 이 좌파나 우파에다가 하나님을 가두어버리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굉장히 제가 그 말이 좀 와닿던 게 뭐냐 하니까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이렇게 규정을 지어버리면 하나님을 엄청나게 제한시켜버린다는 거예요 어떤 이데올로기로 우파적인 생각 좌파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그 폭넓으신 시몬도 품어주시고 열렬당원 시몬도 품어주시고 그런가 하면 또 그 악한 세리마트도 품어주시는 그 주님의 폭넓음이 이 제한을 받을 위험이 있다는 거거든요 저는 보수적인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나이가 들수록 더 보수적으로 되어간다는 제가 느낍니다 그래서 저는 간혹 이 진보적인 성량을 가진 성도님이나 또 그런 목사님을 만나서 대화하기를 저는 원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귀 기울어야 너무 치우치는 걸 막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가 하면 저는 저의 성향이 이 강단에 절대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는 이런 성량을 가진 분 저런 성량을 가진 분이 다 모여 있는 것이기 때문에 폭음으로 하나 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려면 이런 것들을 내가 노출시켜버리면 또 다른 저랑 다른 반쪽의 분들이 마음을 닫을 위험이 있기 때문에 1절 저는 제 설교 17년 18년이 다 지금 노출이 돼 있으니까 어느 설교라도 들어보시면 이런 제 중심은 아실 겁니다 제가 이런 중심을 어디서 배웠을까요? 하나님 나라는 서로 상극인 세리마태도 품어주고 열렬당원 시몬도 품어 묶어서 그들이 서로 하나님 안에서 조화를 이루어가는 것을 꿈꾸는 그런 나라라는 것을 주님을 통해 제가 배웠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이런 점에서 저는 최근에 스카솔즈라는 분이 쓴 책인데요 제목 하나가 제 마음에 이렇게 각인이 돼 있습니다 선에 갇힌 인간, 선 밖의 예수 너무나 상징적이지 않습니까? 선에 갇힌 인간, 선 밖의 예수 이 표현이 제게 참 너무 중요한 메시지를 가져다 줬는데요 그 책에 이런 표현도 참 중요합니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가 만들어 놓은 선 밖으로 부르시는 예수님 우리가 만들어 놓은 선 밖으로 부르시는 예수님 여러분 오늘 분당 우리교를 포함해 모든 이 땅의 교회들이 너무 강하게 끊어놓은 우리의 선을 선 밖으로 불러내시는 선 밖으로 부르시는 그 예수님 앞에 귀를 기울일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내 생각도 참 존중받아야 되고 나랑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도 함부로 폄하하지 않는 그게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라는 겁니다 이게 오늘 본문 16절 앞부분에 나오는 이 열두를 세우셨으니 이 말씀의 의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후반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주셨다 이걸 알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걸 읽으면서 아니 예수님이 뭐가 그렇게 급하셔서 아니 베드로를 만나자마자 지금 낯선 사람인데요 나 만나자마자 장착 개바가 될 거다 너 베드로가 될 거다 그리고 또 마가를 기록한 저자 마가는 또 여기에 엄청난 의미를 부여했기 때문에 열두 제자의 명단은 열거하는데 거기다가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이런 부연 설명을 붙여놓은 거 아닙니까 여기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저는 여기에 엄청나게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요한복음 1장 42절을 보십시오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그러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착 개발을 하리라 하시니라 개발은 번역하면 베드로라 여러분 여기서 강조되는 것은 장차예요 장차 지금은 아닌데 장차 장차 뭘 알아야 됩니까 신앙 생활은 기대감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마가복 1장 17저도 같은 맥락 아닙니까 예수께서 이러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기하리라 한 번도 그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어부 베드로였을 거예요 물고기만 상대하는 줄로 알고 있던 그에게 주님이 그를 만나자마자 사람을 낳는 어부 생각의 지경을 넓혀주시는 거예요 아까 저를 만난 그분이 하신 말씀 같은 맥락 아닙니까 이데올로기가 위험한 것은 좌파나 우파에다가 그 하나님을 가두어두기 때문이라고 한다면 그런 것들을 초월하여 일하시는 우리의 생각은 항상 좁은 곳에 고정되기가 쉬운데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시리라 신앙 생활은 그래서 오래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잘못된 부작용이 생긴다면 기대감 없이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제가 원래 이제 황갑이 됐거든요 요즘에 청년들을 만나거나 젊은 목사들을 만나면 제가 계속 농담으로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가 이래 봬도 원래 황갑이다? 몰랐지? 워낙 동안이지? 이렇게 굉장히 상대방을 당황케 하는 농담을 제가 하는데요 내가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뭔지 아십니까 사실 저도요 제 나이가 너무 생소해요 왜냐하면 제 어릴 때는 이 황갑이라는 나이는 제가 들었던 머리에 박힌 이야기가 왜 황갑 잔치를 하느냐 하면은 그때까지 안 죽었다고 그때까지 안 죽은 거 축하한다고 하는 게 황갑 잔치래요 아 근데 제가 황갑이라니 그러나 여러분 제가 우리 청년을 만나면 이 농담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나는 지금 내가 60대가 된 게 너무너무 기대가 된다 여러분 이거 농담이 아니고 거짓이 아니에요 저는 저의 60대가 가슴 벅차게 기대가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 20대 초반에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제가 만났는데 아니 제 이름은 시몬도 아닌데도 주님이 저에게 개바라 부르셨거든요 너는 반석이 될 거라고 그리고 그 기대감을 가지고 20대를 준비했더니 세상의 30대에 그 사랑의 교회에서 만났던 수많은 제자들은요 제 은인이에요 저를 살게 한 사람이에요 저같이 보잘것 없는 시시한 지도자를 너무나 존중해 주는 수많은 제자들 때문에 항상 나는 그 제자들이 지금 마음으로 내 은인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황홀한 30대 기대감에 넘치는 30대를 보냈고 40대의 분당우류계를 개척해 가지고 상상할 수 없는 그 개바가 되리라는 은혜를 누리고 살았고 그런가 하면은 저의 50대는 나 같은 게 꿈도 꾸지 못하는 일만성도파숭운동이라고 하는 또 그 할머니의 놀라운 헌신으로 말미암아 가평우리 마을이라고 하는 너무 가슴벅장 그래서 힘들기도 했지만 저의 60대는요 요즘에 계속 내 마음으로 묵상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울며시를 부린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둘이로다 60대는 그 단을 거둘 때 아닙니까? 어떻게 저의 60대가 이제 늙어간다 피부 쭈글쭈글하다 흰머리 는다 우울하다 이렇게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하는 성도님들에게 모든 성도님들에게 공통된 꿈이라고 생각합니다 리더의 일곱 가지 언어 이런 책에 보면은요 리더가 가져야 될 언어 중에서 비전의 언어 이 비전의 언어를 강조하는 대목이 나오는데 이 비전의 언어를 강조하는 그 부분의 소제목이 이렇습니다 가슴에 꿈을 심어주는 말 비전의 언어 지도자라면 비전의 언어를 말해야 된다 이게 우리 예수님 아닙니까?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이 비전의 언어 아닙니까? 장차 개바가 되리라 이 비전의 언어 아닙니까? 네가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리라 그 비전의 언어 아닙니까? 저는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지난 주간에 내 우리 아들 딸한테 좀 미안한 게 하나 생겼습니다 잘 키우려고 그러다가 보니까 그랬긴 하지만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비전의 언어보다는 지적의 언어를 많이 구사한 것 같아요 저만 그렇겠습니까? 잘되라고 한 거긴 한데 너 이거 왜 그렇게 하는데? 너 이거 고쳐야만 돼 아이들이 아직 젊은 20대 때 이걸 내가 깨닫게 된 거 참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더 어린 자녀를 키우는 우리 엄마 아빠들 내 눈물을 호소합니다 여러분 지적의 언어로는 자녀가 변화되지 않습니다 비전의 언어예요 제자들을 보면 얼마나 더디 성장하는 제자 사람들입니까? 오죽하면 마태복음 15장 16절 예수께서 가라사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마태복음 16장 9절에서도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심지어는 부활하신 이후에도 같은 지적을 받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여러분 놀라운 건요 예수님이 이렇게 그들의 약점을 지적해 주시는데요 제자들이 상처를 안 받아요 그 말 듣고 상처받았다나 제자 안 할란다 떠날란다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주님의 말씀의 바탕에는 항상 지금은 시몬이지만 장차 개바가 될 것이다 이 비전을 품고 제자들을 다스리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저는 이번에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렇게 마음이 싸한 아픔을 경험하면 이 베드로를 생각하면서 그게 참 마음에 아픔이 된 그런 말씀이 하나 있는데요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입니다 시모나 베드로를 두고 하는 얘기 아닙니까? 시모나 시모나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 까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너의 형제를 굳게 하라 여러분 이 말씀이요 언제 나온 말씀인지 아십니까? 십자가 지식이 직전에 나온 말씀이에요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돌이키라고 그래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주님의 이 말씀의 메아리도 끝나기 전에 베드로는 주님을 세 번이나 부인해버리는 비참한 돌이킬 수 없는 자리에 빠지잖아요 제가 왜 마음이 싸하게 아팠냐면 제 기억에도 그런 하면 안 되는 실수를 한 기억들이 덕지덕지 제 마음의 기억에 남아 있거든요 감정이입을 해서 베드로를 생각하니까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렇게 베드로 다 울기 전에 하해서는 안 되는 끔찍한 짓을 저지르고 이 주님의 말씀이 얼마나 머릿속에 메아리 쳤을까 제가 상상을 해보는 겁니다 너는 돌이킨 후에 너의 형제를 굳게 하라 내가 그렇게 신신당부했는데 나는 주님을 배신해버렸다 나는 주님을 세 번이나 부인해버렸다 씻을 수 없는 아픔을 가지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베드로였지만 저를 눈물 나게 만든 대목이 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21장 15절 맨 끝부분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이러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지금 예수님이 지적의 언어를 쓰셨다면 베드로는 끝이에요 뭐냐 그게 도대체 내 경고했잖아 그렇게 하지 마라고 어떻게 네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느냐고 놀랍게도 예수님은 지적의 언어를 쓰시는 게 아니라 그 순간에도 비전의 언어를 쓰시는 거예요 내 양을 먹이라 이게 미래지향적인 비전의 언어 아닙니까?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소명이 있기에 주저앉지 않습니다 이렇게 제가 참은 포인트가 여기 있는 거거든요 아무리 실수하고 아무리 내 자신이 참으로 초라해서 비해감을 느낀다 할지라도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넘어져 있다 할지라도 잠깐 넘어질 수 있지만 우리는 주저앉을 수 없는 자예요 왜? 우리에게는 소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오래전에 나온 영화 중에서 캐스트 어웨이라는 영화 많은 분이 보셨으리라 생각하는데 안 보신 분은 강추합니다 꼭 보셔야 됩니다 이 캐스트 어웨이라는 이 영화는요 미국의 페덱스라고 하는 유명한 화물 택배 회사 직원이었던 주인공이 이제 배달할 물건을 비행기에 꽉 싣고 페덱스 전용 비행기를 타고 이제 태평양을 건너가는데 이상기류를 만나가지고 비행기가 추락을 해버립니다 그 과정에서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아무도 살지 않는 외딴슴 무인도에 떨어진 겁니다 이게 뭐 완전 절망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그 영화에서 감동을 받는 한 대목이 있습니다 화물을 배달할 택배 상자를 싣고 가던 비행기다 보니까 비행기가 추락하고 이제 파도에 밀려가지고 막 상자들이 이제 막 이제 해변으로 들이닥치는 거예요 이분이 이제 다 떠둬요 거기 있으면 칼도 구하고 생필품도 구하고 다 구하는데요 내가 감동을 하는 한 지점이 뭐냐 이분이 택배 상자 하나는 뜯지 않고 놔둬요 그렇게 4년을 보내요 궁금할 텐데 택배 상자를 뜯지 않고 거기 하나를 두고 그리고 4년 뒤에 막 구사일생으로 그렇게 그 무인도를 탈출해가지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데 맨 마지막 장면이 전 지금도 울컥해요 이분이 그 택배를 그 주소 주인에게 배달을 가요 그리고 그 택배를 배달을 갔는데 초인종은 눌러도 주인이 부재해요 거기다가 이분이 쪽지 하나를 거기다가 남깁니다 이렇게 써놓습니다 이 택배 상자가 제 목숨을 구했습니다 뭘 의미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절망의 상황이에요 무인도예요 그 절망적인 상황, 그 고독한 밤 그 우울이 밀려오는 그 시간에 택배 상자 하나를 남겨놓고 나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나는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나는 죽으면 안 된다 나는 죽을 수 없다 4년을 그것을 되뇌었을 그 모습을 생각하니까 울컥하는 겁니다 여러분 비록 현실이 너무 낙심이 되고 코로나19가 계속돼 자영업자들 지금 너무너무 어려움에 빠져있는 그거를 보면 좀 마음이 아파요 아무것도 해드릴 게 없는 이 무능한 내 자신이 너무 하나님 앞에 마음이 아파요 그러나 오늘 제가 이 설교 제목을 통해 아무리 낙심되고 아무리 어려운 무인도에 떨어져 있는 절망이랄지라도 소명이 있기에 주저앉지 않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언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늘 이 두 성경구절 10편 118편 17절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콜링 콜링 그런가 하면 고린도우스 4장 7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힘이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냐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능력의 근원이 나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비전의 언어로 나를 불러주시는 장차 개바가 될 것이다 장차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그렇게 꿈으로 다가와 주시는 그분이 이 초라한 질그릇 같은 내 인생에 보배로 자리 잡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설교 제목 소명이 있기에 주저앉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살려내는 복음의 능력이 담겨있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찬양을 한번 생각하며 같이 부르기 원하는데요 첫번째로